주목해 볼 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악재가 조금 희석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가 했더니 이제는 또 악재가 다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기 소장님,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글쎄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 다시 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을 오랫동안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대외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방향성을 어떻게 다시 모색할 것인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조금 더 박스권에 갇히면서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번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이델리에서도 2개월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별 종목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 제가 두 달 전에 말씀드렸을 때부터 대형주를 모아오셨다면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바닷건에서 일부 들어주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별주 종목에서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 대표님. 통신주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가도 상승세가 계속되고 외국인에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 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저는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월과 4월이 똑같은 이슈가 정반대로 해석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이 조금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그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특히 통신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뭐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좀 봤을 때 뭐 SK텔레콤이 승매수 1위 기업이고 또 KT가 3위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방어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통신주들은 꾸준하게 지금 5G 전환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가입자, 가입 요금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적을 상당히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최소 두세 개 정도의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실 텐데 이게 참 계륵 같은 존재예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하지만 또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계속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당 증가되었던 기대감들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SK텔레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약간 소리소문 없이 움직였었던 종목근들이 약간 5G 관련된 종목근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5G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관련돼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투자가 저는 재개가 된다라면 RFHRC라든지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근들 추세가 조금 더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어주로 통신주의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차은우 소장님 저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LG전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3%대 상승한 이후에 다시 2%대까지 낮췄다가 지금도 다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3%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대형주가 갑자기 들어주는 면에 있어서 더군다나 지난주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좋았는데 별로 주목을 끌지 못했는데 금요일부터 이렇게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된다. 올라오니까 이유가 아니라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 저는 LG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게 말씀을 드려오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트리거가 됐다. 결국은 특허권으로 일한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EBS 증권에서 나온 투자 리포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EBS 투자 증권에서 목표주가는 다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나온 LG전자에 대한 리포트는 목표가를 다 낮췄는데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사업부가 흑자전환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장사업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막대한 자금들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게 흑자전환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LG전자는 물론 단타를 치겠다. 글쎄요.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그건 제가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긴 호흡으로 연말 정도까지 지금 시점부터 완전 바닥에 있는 주식을 연말까지 들고 가게 되라고 생각을 마음 먹으신다면 오히려 꾸준한 수익이 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전자 전장사업부의 흑자전환 기대감이 트리거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인 대표님. 네. 삼성 SDS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것인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 나쁘지 않다. 특히 물류사업 부분 안정적인 실적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이 로봇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AI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삼성 SDS의 높은 기술력이라든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라는 것이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만 현금이 한 4조 원이 넘는데 시가총액은 한 10조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올해 삼성 SDS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주가 흐름 연출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저점이죠. 12만 7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중기적인 관점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 수익을 내기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모아가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잡는다라면 삼성 SDS 같은 종목 찾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삼성 SDS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번 주 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차영수 소장님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렇게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요일 날 뉴욕에서 오토쇼가 열립니다. 이제 테슬라가 지금 사이버트럭에 대한 생산 연기를 발표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뉴욕 오토쇼에서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요일 날 앞서 언급드렸던 국내 옵션 만기일이고요. 다음에 이제 20위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예고한 이후에 20위가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기초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제 이러한 금통위가 열리지 이제 새로운 금통위가 열리는 거죠. 이제 새롭게 수장이 바뀐 이후에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이제 김일성 생일이라는 110주년이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또 어떤 도발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요. 금요일 날은 많은 나라들이 쉽니다. 미국, 영국, 홍콩 이것이 이제 성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시장에 들어간다는 점. 우리가 항상 미국이 쉴 때 우리 시장은 오히려 좀 기존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 그리고 뉴욕 오토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주요 일정과 관련해서 이번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유창희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슈들이 많이 있죠.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화요일에 발표가 되고 결국엔 물가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지 업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또 수요일부터 JP모건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주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저는 뭐 나쁘든 좋든 일단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반등을 좀 저점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미국부터 진행되는 것이라서 어닝에 대한 어떤 느낌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초반에는 물가 지표 관련된 지표들 그런 반응들 그리고 주 중반 이후에는 금융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저는 주 초보다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물가 지수 발표와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 후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